와 와 이 짱구 플리포즈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인터넷으로 샀는데요 딱 하나씩 밖에 못 팔게 하더라구요 이게 무려 3,500원에 배송비까지 해서 6,500원을 주고 산 사실 6,500원짜리 와 제발 좋은거 나와라 진짜 어렵게 구한거란 말이에요 저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요 여기서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짱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액션가면 이게 레어템이라고 들어서 액션가면 제발 나와라 뭐가 나올지 줄무늬짱구 액션가면 행운의 여친은 과연 나에게 오일 것인지 어 됐다 어 철수 어 철수다 여기 빨간 마을 짱구 급식이잖아 짱구 오뚜기 뜯다가 짱구 급식이 오게 됐어 이거 그거 아니야? 요즘 가장 핫한 아이스크림 초코비 아이스크림 이거 이거 틱톡 찍어야 돼 틱톡 와 요즘 핫한 초코비 아이스크림 엄청 맛있던데 오 칸입 먹어보겠습니다 짱구 성대모사 해야 먹을 수 있다고요? 잠시만요 엄마 엄마 자꾸 초코비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통과 먹어보겠습니다 초코비 맛이 나는데 차가운 아이스크림 근데 이 안에 초코비가 알갱이 같은 게 조금씩 들어있는데 약간 눅눅한 느낌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초코비를 올려주기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지요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바삭하고 맛있어 초코비 안에 스티커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 저는 이 무당벌레 스티커 귀엽다 와 스티커 종류 많다 어떤 게 나올까? 뭐가 나올지 여러분 보세요 둘 셋 나비잖아 여기서도 보여요 짱아 나비 완전 귀여워 내꺼야 다음 짱구급식은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좋아하는 사람 내 친구는 알러지 있어서 치즈케이크 못 먹는다 치즈케이크를 더 맛있게 먹으려면 여기에 생크림 올려주고 딸기를 올려주면 맛있겠지? 키우키 키우키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입을 먹을 거예요 치즈케이크 이렇게 먹은 사람? 아 까불다 맞췄어 아 까불다 맞췄어 그냥 먹어볼게요 아 내 딸기 떨어졌대 괜찮아 깨끗하거든 먹어보겠습니다 흐흐흐흐흐 음 딸기 안 떨어진 부분만 살짝 먹마라 땐 오렌지 주스 으으으음 아 맛있잖아 불에 구운 키리무찌 키리무찌에 꿀젤리를 묻혀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콩꼬물을 찍어 먹으면 이게 정말 난리난다고 함 조금 더 오케이 네? 짱구 성대모사요? 아 아 이거 뭐라고 그러지? 흠 와아! 김동아 너도 이거 먹고 싶니? 통과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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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요! 쭉쭉 늘어나고 쫀득쫀득 맛있어! 꿀젤리에 콩고물까지 찍어 먹으니까 꿀들은 인절미 같기도 하고 맛이 좋아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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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간식은 고구마! 짱구가 좋아한다고 짱구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여기에 버터를 발라 먹었어 버터를 발라 먹으면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? 고소해! 여기에 팝핑 캔디까지 발라 먹으면 과연 맛이 어떨지 먹었습니다! 다행퇴근! 맛있다! 단신! 단신! 그러고료! 깜짝이야! 어디가? 어? 나 방금 짱구 급식 먹고 왔어. 짱구 급식? 어, 거기서 초코비 아이스크림 받아왔지요. 초코비 아이스크림. 우와, 초코비 아이스크림이라니. 나도 먹어봐야지. 오, 초코비 아이스크림. 거기에 초코비를 얹으면 더 맛있지요. 오, 너무 맛있어. 음, 너무 맛있어. 맛있지, 맛있지? 금식에 뭐 뭐 나왔어? 응, 이거랑 키리모찌랑 고구마랑. 키리모찌 구워서 꿀젤리 찍고 콩꼬물까지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. 부럽다. 키리모찌. 나도 짱구 급식 먹고 싶다. 그래도 이게 제일 맛있었어. 음, 근데 짱구 급식 먹으려면 짱구 성대모사 할 줄 알아야 돼. 그래? 다 연습해야지, 그럼? 응. 짱구야! 난 짱구야. 키끼끼? 엄마, 저는 짱구예요, 키끼끼? 짱구예요. 안 똑같은데? 짱구 급식 먹을 수 없겠다. 아, 나 그럼 스폰지밥 할 줄 알아.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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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스폰지밥 해볼게. 하하하, 뚱아. 하하하, 하하하. 월, 그럼 넌 스폰지밥 급식은 먹을 수 있겠다. 그럼 다음은 스폰지밥 급식? 스폰지밥 급식도 해줬으면 좋겠는 사람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좋아요가 3,000개 이상이면 저 스폰지밥 급식 갈 수 있어요. 키리들 도와주세요. 좋아, 오늘도 신나게 짱구 급식 먹기 대성공. 어, 철수가 나왔잖아요. 이 위에는 어떤 캔디가 들어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, 어. 나와! 아, 됐다. 오! 짤리. 아, 이 짤리 그건데. 어, 신비아파트 뽀로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래. 어떤 맛일지? 랩엄마, 짤리입니다. 저 하늘의 달처럼, 수놓은 별처럼.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.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. 함께 걸어가요. 지적이는 새처럼. 샌.